OGN1 좋은 정의 한 판만! 오늘은 숙소탐방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. 과연 제가 어떤 팀을 찾으러 왔을지 궁금하시죠? 같이 가시죠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스코어 보셨습니다! 제가 원래 울산 나홀이라고 쓰자고 오거든요. 또 그에 맞는 게임을 가져왔고 그런 게임이 없을 텐데? 있죠!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? 오늘 할 게임이 노래 부르는 게임이에요! 순서는 어떻게 나와? 순서요? 순서는 가위바위보 동화해도 되고 아니면 매너있게 먼저 해주셔도 되고 돈 먼저 해주시죠! 돈 먼저 해주시죠! 네! 매너있게 먼저 해주세요! 제가요? 제가 매너있게? 네!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! 그걸 제가! 스코어 보셨스가 이렇게 멋있게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 해두시고 하나 고르시면 돼요! 잠깐만! 뭔가 좀 말리는 기분인데? 스코어 보셨스한테? 한 번 더 우려먹는 것 같긴 하지만 네! 미스터쭈! 미스터쭈가 그래도 좀 제일 자신이 있어요! 미스터쭈! 미스터쭈!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! 미스터쭈! 미스터쭈! 율동도 해야 돼요? 아니 율동해야 돼요! 아니 율동해야 돼요! 아 그래요? 간간히 율동이 있어야 돼요! 제가 지금 만든 규칙이에요! 진짜! 율동 안하면 지는 거예요! 율동하세요! 알겠어요! 한 번 보면 두 번 다 보고 싶어 두 번 세 번 보면 나를 다 안고 싶어 뭐예요? 우리? 손에 기소가 함께 있는 규칙 이거 지면은 두 번? 아 더! 매일매일 봐도 난 더 좋아져 두 번 세 번 나의 볼을 꼬집어 봐도 마치 Dreaming Dreaming 눈물 끄던데 미스터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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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함! 미스터쭈! 미스터쭈! 온몸에 난 힘이 풀려 내 마음들 흔들어 날 흔들어다요 난 Fall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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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ll You're the 지금 좀 발생하죠 여기 앞에 있는데 날 도와주지 날 도와주지 날 모였는데 왜 그래요? 잠시만요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스터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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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술 위에 춤 에브리데이 미쥬 나 보면 내 눈이 감겨 원래 전차 따라왔던 피스 해주네 내 꿈을 알겠지 나만의 인터뷰 춤 아하! 아 진짜! 와 찐질방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좀 많이 더워요 아 난 끝났다 나 끝났어 어찌됐든 끝났어 아 어떻게 해! 흑역사람 할 것 같아 과연 점수가 중요해요 점수는! 아 뭐야! 제가 좀 노래를 못하긴 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높네요 저 이렇게 높은지 몰랐어 그럼 이제 스코어 선수 네 노래를 들어봐야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